알고보니 나만 왕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최근 가족들에게 크게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있는 사연자는 평소 부모님 옆에 살면서 부모님을 잘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이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의논하고 연락도 주고받기 때문에 정말 사이가 좋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생각이 깨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만 쏙 빠져있는 가족 단톡방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부모님과 오빠, 언니, 여동생 이렇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수로 빠졌다기에는 최근까지 조카들 사진이 공유되거나 서로 근황을 물으면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듯한 모범생이었던 오빠와 여동생의 반에서 좀 철모르던 사연자는 어릴 때부터 자주 상호를 치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좀 알게 모르게 오빠와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 새언니와 가족이 됐을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 나이를 먹고 대화도 곧잘 나눴기 때문에 사연자는 관계가 괜찮아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빠진 단톡방을 발견했을 때 아직도 내가 싫은 건가? 왜 나만 빼놓은 걸까?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단톡방에 왜 자기만 빠진 건지 물어보자고 하니까 좀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 단톡방과 관련한 갈등 정말 많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참여해보시고요.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당연히 따져야 한다는 자아입니다. 야 백달, 이 바보 멍충아 너 지금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야. 가족 몇 명이나 된다고 실수로 널 빼먹겠니? 네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라고. 아주 그냥 가족 모임 때 밥상을 뒤엎어야지. 야 나는 누구 작품인지 알 것 같아. 니네 오빠 백성문, 그 마누라, 그 불리어시 작품이야. 니네 온 가족 갈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동그라미. 어 진짜? 어 이걸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를 드실 줄이야. 자 다음은 모른 척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얘 속담도 몰라. 때로는 모르면 야기와 아는 게 병이라 그랬어. 괜히 너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야 막말로 그러면 너도 그냥 가족 단척판 파버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불러.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따로 가는 거야 그냥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저렇게 뭔가 단체 대화방 같은 거 만드는 걸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누구 배우자는 들어오기도 하고 어디든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도 큰 조카는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조카는 빼야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괜히 별일 아닌 일이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을 때가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선을 굽고 뭔가를 만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별일이 아닌 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결국 누군가를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게 마련이라고요. 저 단체 대화방 자체를 없애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고민까지 보내실 정도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거 모르면 계속 평생 나는 계속 왕따고 오빠 언니는 나를 계속 싫어할 거고 엄마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고민으로 평생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고민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점점점 소위 자가 발전을 해서 더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 번 들이받을 땐 들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밥상 뒤엎고. 밥상까지 뒤엎는 것보다 일단 이유를 묻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아마 나머지 가족들이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말 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남도 아닌데. 그럼 백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 도대체 왜 저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불편한 관계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세훈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그 방이 그러니까 좀 불편했을 때 만들었던 방이 그냥 계속 쭉 간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상황에서 초대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 해소가 됐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혼자 끙끙 안 하면서 자가 발전할 이유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물론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단톡방에 처음부터 다 들어갔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저런 현상을 보고 그것을 안 상황에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사고도 쳤고 또 이제 언니하고도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으면 저도 이제 이 액스를 안 했을 텐데 본인은 정신 차리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이게 가족 간이라도 이게 진정한 가족이라면 전부 다 털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털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저쪽에서 자기를 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 끼워달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그러면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이 어지간해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 설득당하신 것 같은 느낌? 설득당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푸딩님은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사람님 단톡방에 나만 속 빠졌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라고 하셨고요. 나연킴님은 서로를 위해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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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